3. 허영무 화이팅! 마지막으로 화이팅! 경기 시작됐습니다. B조 정말 많은 화이팅이 맺혀진 가운데 허영무 선수의 진영 그리고 허영무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1승 1패 허영무 그리고 가로죠. 왕에 귀한 반대쪽에는 임진묵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진묵 선수가 토스전에 대한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임진묵 선수도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토스전 가리지 않고 다 잘하는데 유독 이제 대회 경기에 나오면 토스전에 대한 어떤 약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좀 극복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테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웅진 테라는 사실 그게 테라는 프로토스를 못 이겨서 붙은 발명이었잖아요. 이따 이재균 감독도 아마 이 자리에 올 텐데 놀러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임진묵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서 그런 걸 좀 극복을 좀 하고 1승 2패 받는 다음에 재경기 가서 재경기 사망으로 올라가야죠. 그럼요. 그걸 만들려면 일단 본인 스스로 1승은 챙겨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아타까운 건 16강 두 경기로 전진 시리즈예요. 그러게요. 전진을 당하거나 본인이 전진하거나. 네. 그걸로 지금 2패를 기억 중이고요. 사나이다운 멋진 자세이긴 하네요. 나는 좌회전 우회전 따지 않고 오히려 온리 직진. 전진. 전진.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전진하는 남자 임진묵. 그런데 전진만 하다가 요새 평소에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3패 탈락.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진묵 선수가 참 지독히도 운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32강에서 보여줬던 임진묵 선수의 실력을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정말 스페셜한 저그전을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임진묵 선수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너무나도 강한 프로토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왕의 계안에서 드랍십이라든가 뭔가 자신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맵이거든요. 그런 점을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거 우승하면 골든 마우스 주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마 본인은 욕심은 나겠죠. 따로 신발 모양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해보는 지적으로. 새로운 걸 스베너 측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야죠. 아마지. 그렇죠. 이거 스타리그를 위해서 분입대도 밀었는데 만약에 허영무가 우승하면 신발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주라고 그래요. 금신발. 괜찮네요. 너무 번호 알지 않나요? 단장 16강을 일단 팔고 또 가고. 그렇지 참. 그렇지 참.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담들을 주고요. 그런데 아마 허영무 선수가 전체 32강, 그 다음에 현재 16강의 선수들 중에서 경기를 하면서의 부담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본인이 선수 생활, 선수 현역 시절에 싸웠던 커리어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현장의 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생각이죠. 자, 질러 타나. 네, 마린 3개까지면 반응이 좀 늦었을 때 일꾼을, 마린을 끊어줄 수 있어요. 이러면 좀 유리하게 병력을, 반응 속도 바로 보자마자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 본질심 시트는 굉장히 잘해놨거든요. 연준무 선수가 어느 정도 허영무 선수의 찌르기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이건 사담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오늘 저녁에 제가 아웃롤러 밤에 촬영해서, 그 방송이 있는데 가서 그 밥 먹다가 가수 문희준 씨를 봤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허영무 선수가 문희준 씨를 많이 닮았다고. 그리고 임진묵 선수는 이제 개그맨 최곡 씨, 그래서 연예인대전이래요. 이게 약간 좀 공감이 가면서도 좀 아닌 듯한 느낌도 있지만, 갈등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연예인대전을 위해서. 네, 뭔가 리액션을 해줘야겠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읽어드린 거예요,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팬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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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런데 이 두 명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돼요. 네, 네, 네. 이야, 이거는. 오, 다크드랍. 그런데 임진묵 선수가 어찌 됐든 지금 스타포트를 짓고 있는 모습은. 어떤 본인이 장기로 삼을 수 있는 드랍슛도 예상해 볼 수가 있지만. 앞서 보셨듯이 셔틀을 생각하고 레이스를 뽑을 수 있는 측면. 그런데 그게 리버이냐 다크냐는 아직 모르죠. 그렇죠. 이게 좀 밖으로 병력을 빼내면서 입부의 마인매설에서. 아,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짠. 금방부터. 네, 그 전에 끊었습니다. 멀티할 거였으면 SCB가 나오는 타이밍이 늦거든요. 그리고 이런 빌드를 쓰는데 언덕 위에 과연 커맨드를 지을까? 저렇게 마린도 찍고 탱크도 찍었는데. 네, 이런 걸 의심해 보면 이 스타포트를 약간의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고요. 확실히 임진목 선수가 뭔가 계속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다른 거 이런 걸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에드원 상태는 상대 셔틀을 견제하기 위한 레이스가 아니라 본인이 하려고 하는 드랍십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은 다크에 대한 수비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진목 선수가 뭔가를 하기 전에 상대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크 템플러에 딱 죽는 각이 구도예요. 그래서 원팩에서 벌쳐 찍어서 입구 지역을 막는데 이러면 스타포트 다음에 대체로 커맨드를 지을 돈을 모은단 말이죠. 네. 지금 시야를 아예 못 봤고요. 지금 뭐. 아, 셔틀 떠났어요. 셔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할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네, 이러면 안 돼. 지금 아, 벌쳐 타려고. 지금, 아, 지금까지 모든 경기들이 임진목 선수 내가 갈 길만, 직진만 선택한다가 하나가 망했단 말이죠. 아, 안 돼요. 저 마인 3개. 마인 2개. 아, 벌써 도착했습니다. 무시하고 들어가요. 제발 다크 말하게. 이거 마인 바뀌었거든요. 마인 밖에. 이건 꿈일 거야. 그렇죠. 꼬집어보지만. 꼬집어보지만. 아, 곧. 꼬집어보지만 아, 곧. 오로지 티태킹이 안 죽었어요. 자, 마인. 이제 하나하 다음에. 아니, 근데 어쨌든 마인으로만 잡아야 되는데. 그 대신 이기려면 하드 만큼 돌려주면 돼요. 0권 더 많이 잡아야 됩니다, 벌쳐. 셔틀을 타러 들어. 드랍치리. 아, 그 전에 끊기네요. 아니, 그리고 저 셔틀을 잡았어야 했는데 잠깐 놓쳤거든요, 또 임진목 선수. 자, 그래도 여기서 가능하나, 프로그라도 좀 더 많이. 별로 못 참았어요. 벌쩍 사용한 비용도 못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파크 두귀를 더 태워서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마인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와 다크한기 이거 마인 두 개 마인으로 이게 웬 논계 작전이란 말입니까 문제는 여기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그나마 나아야겠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는 임전봉 선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어요 저승사자면 저승사자 그리고 드랍십이 파괴됐잖아 결국 무승이냐면 홀문 선수는 멀티를 하면서 동시에 앞마다 압박에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파크가 이제는 걸어서도 옵니다 이러면 이건 잡았고요 3 넥서스 짓고 물량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스캔되기 전에 아예 베스를 뽑겠다라는 건데 세상에 원팩 원스타 원사이언스 퍼슬리트는 처음 봤습니다 네 이거는 저그전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저 진짜 태어나 처음 봤어요 이 정도로 가난한 이 정도로 힘든 이거는 원팩 상태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임전봉 선수가 이번에 정말 마각경을 제대로 꼈습니다 실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단 한 번도 평소에 본인이 하던 플레이를 해보지도 못하고 3패 탈락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아니 이게 지금 빌즈는 임전봉 선수 이거 저그전에 패스 뮤탈 막으려고 그러니까요 빠른 삽의 빌즈거든요 이게 프로토스는 웬 베스엘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다크에 지속적으로 계속 휘둘렸으면 저걸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기분 1에 대해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다크 템플러를 잡아야 돼요 아 참혹합니다 지금 아 너무했나요? 아 거기까진 거기까진 가지 말죠 우리 제가 실제로 프로게임 할 때 그거 만들려고 했거든요 만들려고 하다가 가림토 김동 선수와 싸울 때 쓰기는 썼을 거에요 아 진짜 네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아서 폐기됐지만 어쨌든 이거 다크는 보면서도 얻어받을 수 밖에 없어요 네 그게 더 아파요 그게 더 속상해요 다크 한 게, 태크 한 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